두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정상회담 관련주 시세 끝났나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참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이 큰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좀 나눴었는데요. 벌써 이제 좀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겠습니다.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 아주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문제는 너무 빨리 솟구쳤다가 바로 꺼진 것 같아서 참 아쉽다는 거죠. 이거 좀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끝난 건 아닙니다. 요기베라가 그런 얘기했죠. 끝날 때 끝난 거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끝이 어딘지는 모르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게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좀 이따 종목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상회담을 우리가 얘기한 게 한 달 전도 더 되잖아요. 또 정상회담할 때는 또 우리가 그 전에 양해 준비하고 이런 수소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준비된 구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나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준비된 흐름에서 지금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 전에 벌써 대통령이 비행기도 타기 전에 시세는 나오고 있었고 또 가셔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시세가 나오고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주일 정도에서 많게는 한 7, 8일 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기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짧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 한 해 거예요. 이렇게 끝났어? 네. 그런데 이미 잘 보면은 최소한 두 자릿수 많게는 7, 80% 시세가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거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굉장히 높은데 잘못된 이상한 유튜브나 보면서 몇 배 이런 걸 보시니까. 아,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항상 주식을 잘 보게 되면 올해 준비해서 올라가는 게 긴 거고 시세가 나오는 거는 정말 화무시비롱? 이것처럼 화려하게 빵 터집니다. 물론 이제 2차, 3차 파동이 있지만 그런 거는 선수의 영역, 단타적인 거니까 말씀을 좀 뒤로 하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은 이렇게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힌트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오면서 시세가 나오고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슈가 딱 나온다든가 뉴스 화가 제대로 또 나오면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시세가 기대감으로 이렇게 테마성을 갖고 올라왔던 종목들 이제 옥석이 가려질 타이밍이라고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조정하면은 지금 시장도 조정 구간에서 보면은 우리가 시장이 올라갔을 때 2,570만 갈 때 와 저 종목 내가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 사냐. 겁이 나서 못 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고 정말로 얘네가 성장성이 있다. 이러면 그걸 다시 이제 포트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도 제대로 정말 일을 할 애들인지 정상의 대면에서 나온 이슈가 정말 여기에 연결이 제대로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끝은 아니죠.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옥석을 가린다. 옥석이 가려진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이걸 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살아남는지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세가 먼저 세게 나온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G2파우라는 종목이 원전주 관련해서는 제일 강하게 올랐습니다. 거의 9천원부터 제가 오전 프로에서 이건 앵커님 하는 프로에서 9천원에서 했던 건데 이제 15,800원 거의 16,000원 한 70, 80% 갔어요. 그런데 오늘하고 이번 주에만 보면 이렇게 떨어져 이러겠지만 이미 그 전에 시세가 크게 크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나올 때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챙겨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미 다 뭐 격언에도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처럼 요즘은 뉴스가 더 빠르게 움직이죠. SNS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명한 분들 토마토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수익 시세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나서 또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G2파워도 그렇고 또 이 화신도 그렇고 이렇게 쭉쭉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두 회사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누구와 할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제 그 사업을 주도할 만한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신을 제가 왜 보라고 했냐면 미국의 누구 따라 현대차 따라서 형 따라서 나도 갈래 진짜 가는 거기까지 공장까지 지은 회사를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신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그 일을 제대로 할 회사 IRA법에 수혜를 받을 회사는 누구냐 현대차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체를 봐야죠. 다행히 현대차도 오랜 시간에서 벗어나는 이 흐름을 보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주가를 보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대형주들은 주봉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멀리 보면 참 이제 하락의 이 구간을 벗어나서 16만 원, 17만 원을 드디어 벗어나서 드디어 20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잘 안착한다면 앞으로 현대차가 사업을 할 때 미국에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게 언제냐면 빨라의 2024년 말입니다. 공장을 좀 빨리 앞당겨서 한다고 이제 정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셔도 그래서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정 구간마다 긴 안목으로 좀 보는 거죠. 투자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기아도 마찬가지겠죠. 기아도 그렇고 그런데 원전은 또 누굽니까? 원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이 들어간 회사들 한전 관계사를 봐야죠. 한전 KPS라든가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전 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봐야 돼요. 또 그중에서도 참고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게 지금 한전 KPS는 실제로 이익도 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니뭐니해도 대영주는 오늘 많이 밀렸다고 해서 그 회사 망하는 건 아니지만 두산 애너빌리티가 SMR 관련해서는 회장도 직접 말씀을 했잖아요. 원전계 팻리스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거는 앞으로 몇 년 후입니다. 그리고 계속 미국만이 아니고 또 미국하고 원전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뭐 좀 씁쓸한 어깨동무가 된 거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든 폴란드든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나라에 갈 때 미국하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가서 정상회담의 그런 흐름을 봐도 원팀, 허울은 좀 좋게 포장을 했죠. 드림팀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을 이제부터 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고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반응한 거 이제는 약간 작은 애들보다도 현대로템. 그렇죠. 가장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우주항공까지도 연결이 되고 맞아요. 현대로템은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템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기 전에 현대로템이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MOU를 맺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현대로템이 제대로 각광을 받을 때 철도 쪽도 파급 효과가 나올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방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한화 에어로 그리고 또 뭐니 뭐니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 계열사는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우주항공으로 정말 진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실 게 번외로 얘기를 드리자면 2세가 이제 3세죠. 경영권이 이렇게 슬쩍슬쩍 바뀌면서 가는 아드님들이 다 전면에 나서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한화 쪽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우조선까지 품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또 작은 회사들 중에서는 제노코까지 두 회사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실적이 잡히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잡히는 애들. 인텔리안테크는 사상 최대 실적 냈고 물론 배신을 좀 살짝 때렸죠. 유중했죠. 너무 느닷없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또 느닷없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느닷없이 떠오른 컨텐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컨텐츠. 네. 넷플릭스 가자마자 이제 그러니까 첫 일정이었죠. 우리나라 대통령 오시기를 기다리고 CEO가. 이것도 옥석을 가려야 될 게 제작사를 많이 갖고 있는 제작사 중에서도 상장회사 중에 음반 회사처럼 우리가 콜롬비아 뮤직 소니 뮤직 이거처럼 그 큰 회사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힙합 레이블 클래식 레이블 힙합에서도 이스트 웨스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레이블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처럼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을 봐야 돼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오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렸는데 컨텐츠리 중앙 거기는 밑에 SLL이라고 스튜디오 룰루랄라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또 다양한 제작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금 요즘에 또 여러 드라마들이 막 뜨고 있는데 JTBC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그 컨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또는 디즈니를 통해서 또 다른 OTT를 통해서 또는 한한령이 중국이 좀 슬쩍 화가 풀리면 한한령이 해제되면 그런 것까지 사실 그 기대감은 이전부터 저희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마침 오늘 김사부가 돌아오네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마 네트워크 이런 시장에서도 잘 버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넷플릭스 그 효과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옥석을 가려지면서 실적으로 잡히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보일 겁니다. 아까 첫 타임에서 호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 이쪽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도 그렇고 미국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미국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정말 실행에 옮기는 회사 그래야지 미국에서 FDI나 이런 쪽에서도 좀 유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가 많이 발전된 회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을 증설하는 거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이 2차전지겠죠. 2차전지 2차전지 두 말 할 것도 없이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2차전지 끝났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말씀드리면서 전기차 시장을 보십시오. 2%에서 이제 10% 됐어요. 10%가 또 30% 50% 되려면 한 10년 더 갑니다. 지금 사서 계속 10년까지 가만히 갖고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이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수급이 움직이면서 산업의 발전도 좀 갑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계속 바뀌잖아요. 아직도 저희들도 전기차 안 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계속 관심 갖고 당연히 플러스는 무조건 반도체는 또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관련주들 지금 옥석을 가려야 될 때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섹터별로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전해주실 이야기 없습니까? 명언병에 걸릴까 봐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명언이라기보다 현실에서 나오는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기대감으로 빠르게 오른 만큼 이게 사라질 때도 썰물처럼 확 갑니다. 대신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 아마 이 정성회담이던 앞에 중국 양해 관련이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인공은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투자야 인생이 있어서 스스로가 주인공이니까 지금부터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인공은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인공을 찾는 방법 그리고 섹터별로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꼭 힌트 얻어가시고 주인공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